A nigga never been as broke as me, I like that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가난하지 않았을 거야 난 그게 되게 자랑스러워 Give me a paper and pen so I can write about my life of sin 내게 종이와 펜을 줄래? 내 죄로 얼룩진 삶을 쓸 수 있게 아니 가난이 자랑스러워? 내 자랑으로 채워도 모자랄 가사에 내 죄를 고백해? 저 빼고 다른 모든 래퍼들은 자기가 가진 고통 자기가 가진 경험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음악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일이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DC 크림슨이라는 힙합 밴드에서 시클이라는 예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통을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아토피라는 게 합병증이 되게 자주 오거든요 특히 눈 쪽에 되게 많이 와요 스무 살 때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기 시작하는데 백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앞이 되게 뿌연채로 살았는데 이게 뭐 백내장이 막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가벼운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6개월 만에 보는 하늘이 정말 푸르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6개월 만에 보는 제주도 하늘 네 진짜 푸릅니다 그 후로도 아토피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가 27살 때 다시 눈앞이 뿌얘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아토피 환자들은 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요 아 백내장이 다시 왔구나 뭐 찍찍 재수술을 해야지 근데 그 당시에는 눈 한쪽당 수술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인가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 레슨으로 겨우겨우 벌어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수술을 해야지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병원에 갔죠 2015년 12월 12월 8일 수요일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아 이거 백내장이 아니고 막막 박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뛰어가야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은데 하지만 한시라도 급하다고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죠 근데 막막을 검사를 하려면 동공을 확대하는 약을 넣어야 돼요 동공이 확대되면 한 5, 6시간 동안 앞이 되게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택시 탈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떠듬떠듬 떠듬 거리면서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도 제 담당 교수님께서 아 이거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뭐 그래 뭐 시력장애 등급 받으면은 모든 게 다 반값이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수술이 되게 잘 끝나서 약간 가끔가다 이제 눈이 되게 자주 충혈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고 아토피도 조금씩 조금씩 잦아들고 아 나도 이제 좀 건강해지려나 보다 해서 뭐 감자고구마라는 유튜브도 하면서 거기 프로그램적인 다이어트도 있어요 전 다이어트 되게 쉽게 했거든요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점점 활력이 생기려는 찰나에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제가 세바시에 나온 거를 알았는지 제 몸이 다시 아토피가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 내가 그때 그래 이렇게 힘들었었지 뭐 온몸 가렵고 열나고 씻은 다음에 몸 진정시키는데 한 30분 걸리고 이제 가렵고 열나니까 잠이 안와가지고 매일매일 6시 7시에 겨우겨우 잠들어서 불면증 오고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저는 늘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하다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고통에 같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고통을 제 스승으로 삼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레이디즈니 제네맨 힙합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생겼어요 중2병이 뽕뽕 솟아날 시기에 아토피가 와가지고 자존감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힙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힙합이란 게 지금처럼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장르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되게 큰 옷 입고 후드를 뒤집었으니까 얼굴이 거의 다 안 보이고 남들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그게 되게 특별해 보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힙합을 접하면서 아 나는 남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남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아닌 나는 남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계속 계속 걸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래퍼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외모도 못났고 제주도 촌놈인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이라고는 아픈 것밖에 없는데 에이오 매일 밤 굵어서 다음날 내 티셔츠는 붉은색이 됐지 이런 거를 가사로 어떻게 써 그래서 계속 저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 상상으로만 머리를 이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잠시만 손발 좀 주의해 주시고요 나는 문학의 프롤레타리어를 대변하기 때문에 내 라임들을 모두 슬랭으로 메꾸고 말았지 혁명 대개 저 자신으로부터 외면하고 도망쳤던 가사를 계속 썼었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점점 내가 힙합을 알아가고 힙합을 사랑하게 될수록 다른 래퍼들이 썼던 가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가난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게 되게 자랑스러워 내게 종이와 펜을 줄래? 내 죄로 얼룩진 삶을 쓸 수 있게 아니 가난이 자랑스러워? 내 자랑으로 채워도 모자랄 가사에 내 죄를 고백해? 저 빼고 다른 모든 래퍼들은 자기가 가진 고통 자기가 가진 경험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음악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그동안 나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 둘씩 제가 겪었던 작고 큰 경험들을 가사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호주에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그때 살면서 느낀 외국인 노동자의 감정이라든지 서러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쓴다든지 제가 또 고깃집 알바 한 10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곱창은 전 우주에서 제일 잘 굽습니다 이제 일 끝나고 돌아가는 막차 안은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 버스에는 되게 다양한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회식자리 때문에 술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다 빠진 향수 냄새가 나고 저한테는 고기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성대풀립이라는 병에 걸린 적이 또 있어요 성대결절 다음에 생기는 병인데 진짜 한 1년 정도를 요런 목소리로 계속 계속 살았어요 1년 정도 재활치료를 겨우겨우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되게 컸어요 내 전공 분야 트랙 위해서 남들은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계속 멈춰 서 있어서 재활을 하는 그런 기분 내가 과연 다시 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시 달릴 수 있을까 하는 공포 같은 것들 그리고 그때 눈 수술을 할 때 제가 혼자서 수술동의서를 썼거든요 그런 감정들 부모님, 제 가족들이 다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수술동의서를 혼자서 써야만 했어요 그때 응급실에 가서 6인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날 밤은 이제 응급실에서 자야만 했었는데 혼자서 수술동의서를 못 쓰니까 엄마랑 통화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도 저랑 엄마랑 통화하면 엄마가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제 건강이랑 피부거든요 몸은 괜찮냐 피부는 안 가렵냐 그러면 안 괜찮아도 저는 괜찮다고 하죠 어저께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 당시 수술 날짜며 누가 몇 시에 왔고 생생히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 통화 내용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억지로 아무것도 아닌 척 얘기를 저는 했을 거고 엄마는 되게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라든지 또 수술 전날에 친구들이 병문안을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다 보냈죠 뭐 수술 당해라 안 했어도 괜찮다 야 전신 마치잖냐 자고 일어나면 끝인데 저 진짜 자고 일어나면 끝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 뭐 눈이 바쁘니까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 해서 친구들을 다 보내고 수술 전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 괜찮아 난 강한 사람이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대대했는데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들을 하나 둘씩 가사로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 얘기에 공감해주는 곡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래퍼인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랩을 안 하면 좀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 버스가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요? 저희 밴드 DC 크림슨의 It's Me 라는 곡의 두 번째 버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랩을 다듬는 것만큼 나를 다듬었지 바꿀 수 없는 과거 모습을 감싸놨지 그때부터 내 음악에 왠지 바다 냄새가 나지 얇은 목소리는 세경 허물도셔 단단해졌지 지기 싫어 시작했었지 처음엔 이제 내 삶이 음악을 닮아가기 위해 선글래스 끼인 심사위험보다 내 주위 사람들 나와 그녀에게 들려주기 위해 나 비슷한 모든 마이너 피포 에이 what's up 그댄 열 수 있을 거야 아무를 걸어둔 감성 랩을 쓸 땐 괴롭지 어두운 기억을 꺼내놓은 다음 고통스럽게 상처를 다루는 작업 This is poison 동시에 portion 알을 깨는 데미안 가장 가까운 친구자 숙적 나를 대하는 태도와 실패를 위해 건배 그 아픈만큼 긴 그림자만큼 음악은 빛나지 석양 바다 같이 웨스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문신 보이시죠? 스무살 때부터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가사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I got nothing even fear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두려움조차 이런 것들 근데 문신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제 아토피 흉터를 보는 게 아니고 문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신을 하기 전에는 어머 아토피가 있으시네요 되게 심하시겠어요 이랬다가 문신을 하고 난 뒤에 어 문신 있으시네요 그 뜻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토피 피부를 보지 않고 문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토피 흉터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문신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없던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진 작가님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신 뿐만 아니라 이 문신 옆에 있는 흉터까지 잘 어우러져서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또 도망쳐 살았구나 문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고 싶던 흉터도 난데 내가 썼던 아픈 경험의 가사처럼 보여주는 흉터도 내가 끌어안아야 할 내 자신인데 계속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오글거리던 가사를 썼던 제 자신이 지금도 남아있던 거예요 이제부터 같이 드러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사진작가 강영호 사진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날이 올까 과연 인류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까 안될 것 같은데 사회가 아무리 진보하고 아무리 복지가 확대가 돼도 늘 사각지대는 생길 것이고 늘 마이너 피플들은 존재할 것이고 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마지막까지 그 옆에 서서 고통을 노래하는 누군가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우리 예술가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 웨퍼예요 그래서 무명을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찍고 푸드원원 같은 데도 나가고 하지만 제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썼던 고통의 경험들의 씨앗이 누군가와 만나서 일상의 아주 작은 위로든 아니면 큰 깨달음이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내 고통의 가사가 당신과 소통하면서 뭔가 더 만들어내는 것 이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고 지금도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고통이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고통이에요 고통 중에서도 되게 알려지지 않은 고통이죠 여러분들께서 그 고통까지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세상이 조금은 더 밝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 저한테 있어서 영감이고 스승입니다 여러분한테 과연 고통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? 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